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김 씨는 숨진 부친과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지만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복 동생들은 부친의 10억 재산을 자기들끼리 상속받아 모두 처분해버렸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씨. 얼마 전 나온 판결로 숨진 부친의 법적 상속인이 된 김 씨는 이복 동생들이 처분한 부친의 상속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 상담실은 이복 동생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 사람은 50년 넘게 친부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50대 남성 김 씨의 사연인데요. 지금은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80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년 전에 어머니가 미혼모 상태에서 본인을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어머님이 그랬답니다. 아버지 없는 애라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어렸을 때 굉장히 엄하게 훈육을 했고 그렇게 키워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엿한 과정에 대해서 농사일을 하면서 아내와 자식 또 80대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참 어마어마한 세월인데 아버지를 모르고 지내다가 2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제 50대 아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분도 이제 어머니도 이미 80대가 되시니까 80대 정도 되면 정리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한 2년 전에 자기 아들 지금 의료인 같은데 불러가지고 내가 죽고 나면 아버지가 네가 모르기 때문에 영 만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누군지 말해줄다니까 다만 네가 만나고 싶다면 원한다면 한번 아버지 만나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50대 의뢰도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아요. 50년 넘도록 보지 않았던 아버지 만난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마 빗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버지가 누군지는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아버지는 그 당시에 자신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도 몰랐고 그리고 헤어졌고 그 이후에 결혼해서 두 딸을 뒀다는 거예요. 하여튼 부자는 극적으로 상봉을 했고요. 아들을 본 그 아버지는 놀라움 한편 또 반가움 한편 뭐 이런 복잡한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잡한 표현이었는데 그 심경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사실 50년 살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80대가 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자기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떤 회안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죠. 2년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아버지가 지병을 앓고 계셨대요. 그 이후에 병세가 악화되고 또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80대라면 아버지도 연세가 좀 되셨겠죠. 지병이 어쩌면 있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어쨌든 50년 만에 이 부자가 상봉을 하게 됐고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있는 줄도 존재도 몰랐던 이 아들을 만나니까 아마 그 당시 자신이 사랑했던 여성 생각도 났을 테고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상당히 극적으로 상봉을 했는데 문제는 서너 차례 정도 만나지 못하고 이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있던 지병이 급격하게 악화가 돼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 없이 살다가 아버지를 만났으니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쭉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을 해버리고 영이별을 해버리니까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상당히 큰 슬픔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아들로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인지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들로 인정받고 인정받고 아버지라고 하는 자식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버지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고 저희가 설명드렸는데 두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을 다 정리를 이미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익 대변자인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라고요. 소송이 제기되면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복 동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두 딸이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둘이 상속 재산을 분할 협의를 해서 그 재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지 결정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친생자라고 하는 것은 확인받은 거죠. 아버지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받은 상태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미 재산을 다 처리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두 딸을 찾아갈게요. 이복 동생을 찾아가서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재산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두 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 씨 얘기는 그겁니다. 아버지의 친자다 내가. 상속은 공평하게 하자라는 거고 이복 동생들은 그겁니다. 아니 돌아가실 때는 우리들만 법적 자식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나누는 건 당연하다. 김 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키우신 이런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부친 유산을 꼭 받고 싶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연 보내주신 분의 궁금증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궁금증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궁금증 첫 번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친자로 인정받았는데 상속을 받을 수 없을까요? 라는 궁금증이고요. 두 번째는 부친이 돌아가시 전부터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상속 분할에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인지청구라는 게 우리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인지청구를 해서 아버지와 친자 관계가 황이 되면 낳을 때부터 친자 관계인 것으로 소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온 세월이 50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 사이 여러 가지 재산성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그때부터 친아들로 인정을 해서 무언가 재산 관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그거는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소급표 제한을 합니다. 재삼자에게 권리가 이미 취득된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그 재삼자의 권리를 해야될 수 없다라고 인지에 관련돼서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안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지청구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인지청구를 하기 전에 이 두 지금 이복 동생들이 상속을 이미 받았으면 이미 취득한 권리잖아요. 이미 두 딸들이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면 상속이 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있는 앵커 분께서도 표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건 너무 좀 불합리한 건 아니냐. 그래서 민법에서는 본인의 상속분을 달라는 것보다 내가 원래 그 당시에 아버지, 아들로 인정을 받았더라면 내가 이 정도 상속 지분을 받았을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으로 나눠서 3분의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상속분을 가액으로 배상해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 있어요. 소급표를 제한하면서 이 소급표를 다시 한번 제한하는 민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으로 돈으로는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민법상 조항은 선의 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처분하면 그런 것들은 보호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예외입니다. 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알았잖아요. 이복 동생은 분명히 인지 청구도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알면서도 본인들이 지금 미리 처분해가지고 상속 재산에 포함 안 시키는 건데 이거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액 배상은 받을 수는 있더라도 상속 재산을 무효로 돌린다 그러면 혹시라도 부동산을 판 게 있으면 왔다 갔다 계속 넘어갔던 그 부동산이 원천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상속 분할 그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관계된 어떤 비례에 대해서 가액에 비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간단하네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이 끝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과거로 돌려서 내 재산 이만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나의 몫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달을 대상으로 돈으로 이만큼은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이게 아까 박준호 선생님 했던 것처럼 그러면 1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망한 시점에 그 가액이 10억이었으면 그 아버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유언 같은 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보이니까 유언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한 협의니까 본인과 한 협의가 아니니 일단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분의 1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거고 3분의 1은 가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돈으로 만약에 이복 형제들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다 처분하고 빚잔치하고 남는 게 없다면 극단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저는 아까 왜 제가 얼굴이 조금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2분의 심정을 이해하면 50년 동안 그래도 아버지가 제대로 얼굴도 모르고 살아온 어떤 세월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도 그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일정 부분 받는 게 맞지 않겠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액이 남아있다면 그 가액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며칠 상간에 빨리 쓰기는 어렵거든요. 있다 그러면 가압류 같은 절차를 해놓은 다음에 아니면 가처분이라든지 그걸 해놓은 다음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분명히 그 가액에 대해서 3억 3천 3, 10억이면 3억 3천 3백 그 정도겠죠. 그 정도의 가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내용 증명을 보내면 줍니다. 이복 동생들도 알아봅니다.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집에 가압류 들어오고 막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하고 지금 혹시 사연 보내주신 분 근처에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 있으면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소송을 하는 것보다 내용 증명 먼저 보내고 저쪽에 알아보고 돌려받으시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제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보단 일단은 내용 증명 등을 보내서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또 두 딸에게 상황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다라는 건데 소송으로 가면 또 얼마나 또 서로 힘들겠습니까? 합의 하에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가 이제 답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 10억 원에 대한 3분의 1은 돈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